설탕 당근이라 불리는 파스닙 이 파스닙은 시베리아나 유럽이 원산지인데 2021년 저희가 드디어 국내 생산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마치 당근이랑 뭐? 인삼을 섞어놓은 듯한 모양인데요? 파스닙은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경북 예천인 국내에서 재배하니까 더욱 안전해요 설탕을 뿌린 듯 달달하고 알싸한 맛이 일품인 파스닙 수확하자마자 바로 배송하니까 더욱 신선한 케이푸드 바이오 파스닙 굽거나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숲으로 삼거나 으깨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영양가 높고 맛좋은 파스닙 케이푸드 바이오 감사합니다 자 그냥 얇게 해주세요 이런 사업이 아직도icky 성향에스트니까 더욱리를 스쳐주는게임 아쉬운 면들고 이 시스템을 같이 볼 수 있죠